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입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죠 사람 소리가 계속해서 들립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 보면 생각이 복잡해져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힘도 빠지고요 어떨 때는 낙심될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오늘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의미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 나와서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여러분들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드러내요 이것을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면요 여러분들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해요 même si la parole du monde est vraie même si la parole des gens est vraie 그냥 그거는 상식이지요 그 세상에 필요한 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꿀 수가 없어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들어오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충만해져야 해요 말씀이 내 안에 항상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받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의미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나 세밀하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다 알고 계십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하고 안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까지 하나님은 훤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딱 맞는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안 맞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지금도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소리, 사람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택하신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담겨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담기면 되느냐 날 생각이 날 정도로 문제가 왔는데도 이 말씀이 딱 붙잡아야 될 정도로 어름이 왔는데도 이 말씀만 생각날 정도로 그게 바로 각인뿌리 체질입니다 그게 요즘 나오는 편집 설계 디자인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고백을 많이 했어요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고도 베드로는 또 넘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면서 안전병기를 고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법정 앞에서 이 고백을 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무식한 어부 베드로를 통해서 시대적인 메시지가 나왔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요 우리 입을 통해서 시대적인 메시지가 나와요 가정감은 살리는 메시지가 나온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베드로가 마지막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게 베드로 전서 그리고 베드로 후서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베드로 전서 2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태카신 족속이오 왕같은 제사장들이오 거룩한 나라이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득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죠 그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우서를 기록했어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태카신 족속이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태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딱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회에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오 왕으로서 왕을 섬기는 제사장직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직을 말합니다 왕의 종기를 부여받은 제사장직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다 얻은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되고 성별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금 17장 21재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나라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또 지난주에 또 우리가 실수했어요 또 세상 속에 휩쓸려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소유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에는 특별한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말라기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원어상의 뜻은요 특별한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을 딱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했습니다 그래서 광략길을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출애굽한 지 3개월 정도가 지났어요 그래서 신의 산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신의 산이 바로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호랩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그 장소에 모세가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 또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은약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젠 출애굽했으니까 다시 시작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약을 주시면서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그 은약을 체결하는 현장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이 호랩산에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하실 때 주신 그 은약으로 완전히 새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자꾸 놓쳐버린다 이 말씀을 가지고 틀리게 해석을 해서 자기들만 선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도 이스라엘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틀리게 해석한 거죠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적인 이스라엘로 부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래 주신 약속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원래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 할렐루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여러분들 이 언약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적어놓고 외워보세요 폰이 있는 분들은요 그 말씀을 폰 화면에다가 제일 앞에 딱 띄워보세요 그거 잘 안되는 사람들은 적어서 벽에 좀 붙여넣어보세요 그것도 잘 안되는 사람은 화장실 앞에다 딱 붙여넣으세요 그래갖고 날 말씀을 묵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는데요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냐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온 것 구약 성경에 이 본문을 가지고 베드로가 그 선포를 한 겁니다 베드로가 말씀 붙잡았어요 그리스도 고백하고도 도망갔던 베드로 아닙니까 여러분들 완전히 말씀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말씀 성취되는 걸 확인한 거요 오늘 모세가 그 축복을 누립니다 어떻게 하면 그 축복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반드시 은약 성취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잖아요 말씀의 은혜도 받잖아요 그러고 지나가요 여러분들 말씀은요 그냥 기분 좋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감정을 자극하는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그 성취를 확인해야 해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변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도 신앙이 되면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와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말씀 성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걸 확인한 거예요 모세가 추레옥기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모세가 그 말씀을 가지고 애국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이 호랩산에 나타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가인데 바로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가 누굽니까 내가 누군지 알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초래옥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초래옥기 3장 12절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정글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11절에 모세가 이렇게 묻죠 12절은 같이 읽고요 모세가 1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12절을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연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정근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요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출애국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 산이 어디입니까? 호랩산입니다 시내산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그 장소에 온 거예요 모세의 감정이 어떨 것 같아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배경도 없었단 말이에요 지팡이 하나 딱 들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지금 신의 산 앞에 딱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완전히 은혜만한 거예요 그 말씀 얼마나 딱 각인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됐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됐구나 하나님의 자네가 받은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자잘 듣고 묵상을 하면요 희한하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 딱 들립니다 여러분들 그게 한 번 들어서 잘 안 들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유튜브 다 올라오잖아요 저는 제 메시지를 잘 안 듣습니다 들으면 진짜 설교를 못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보면 하여튼 좀 마음에 안 들어 듣기는 싫은데 그래도 말씀은 성취되니까 내가 몇 번 듣거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 다시 들을 수 있어요 아무리 시간 없어도 출퇴근할 때 딱 귀에 꽂아 놓고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même si vous n'avez pas le temps 여러분이 même écouter ces 메시지 en faisant des télérotours au travail 이번에 미국에서 RCA 집회를 했어요 미국 렙런트 대회 récemment il y a eu une conférence des 렙런트 aux Etats-Unis là-bas pour les 렙런트 렙런트 조직의 시스템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렙런트 지도 목사님이 대구 하나교회의 신봉준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분이 신봉준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et donc il y a un pastor enfin quelqu'un aux Etats-Unis qui a appelé en fait ce pastor chercher du minister de remnant ce n'était pas un remnant mais c'était un adult une personne 전화를 받았다 et donc il a il a décroché son téléphone et donc il a décroché son téléphone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mais je ne connais pas cette personne qui est aux Etats-Unis 근데 그분이 전화상으로 이렇게 말했대요 mais c'est ce qu'il a dit au pastor il a dit en fait il a participé à la conférence de remnant cette fois-ci mais il n'a rien compris dans les messages parce que les messages étaient trop dur pour lui et il a dit en fait il a même pléré en fait en disant pourquoi les messages sont difficiles et donc il disait puisque tu es pastor chercher des remnant tu peux m'expliquer ces messages et donc le pastor en fait il s'est dit peut-être que en fait l'explication allait être trop longue donc il a conseillé d'écouter plusieurs fois les messages j'écoute plusieurs fois continuellement ces messages en priant même la Bible quand on la lit comme ça pour la première fois on ne comprend rien mais si nous vivons une vie chrétienne et si nous avons le courant principal de la Bible et nous lisons les versets vont être vivants même une grande prédication un cours très bien des universités si on écoute deux, trois fois on en a mal en fait mais la parole de Dieu est vivante donc si nous l'écoutons plusieurs fois ça nous donne la grâce à chaque fois vous essayez de vraiment méditer la parole de Dieu et donc bien sûr qu'il s'est mis sur le terrain de l'accomplissement de la parole bien sûr qu'il a senti quelque chose alors qu'une chose qu'il n'avait jamais imaginé au-pare-la-la-la-la-la-la-la l'alliance de l'évangélisation de la France et en tant que responsable de qui cédissez l'alliance de l'évangélisation d'une nation et puis les remnant cédissez l'alliance de l'évangélisation de son propre domaine de spécialité ce qui est important c'est à quel point à quelle intensité nous cédissons cette alliance et si nous aussi nous avons l'expérience de l'accomplissement de la parole notre vie doit changer parce que si cette parole est remplie en nous et si nous avons cette expérience même si on dit de ne pas en parler on va en parler comme Pierre et je veux que le culte d'aujourd'hui soit un tel culte deuxièmement il faut écouter la parole que tu nous adresse c'est comme ça que tu expliques dans verset 4 je vous avais vu ce que j'ai fait à l'égypte je vous avais vu ce que j'ai fait à l'égypte je vous avais vu ce que j'ai fait à l'égypte je vous avais vu ce que j'ai fait à l'égypte je vous avais vu ce que j'ai fait à l'égypte je vous avais vu ce que j'ai fait à l'égypte et comment je vous ai porté sur des îles et que j'ai amené vers moi 여러분들 구원의 능력과 축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donc confirmez la puissance du salut que Dieu nous accorde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마세요 ne l'oubliez pas qu'il faut toujours restaurer cette énergie pour restaurer notre fondement pour restaurer le fondement du salut pour restaurer la puissance du salut pour restaurer la puissance du salut c'est dit la bénédiction du salut et c'est comme ça que Dieu nous parle tu vas parler au peuple de Jacob tu vas parler à Israël c'est génial c'est ce qui est spécial en fait dans la parole de Dieu c'est qu'à chaque fois quand il parle d'Israël il parle aussi de Jacob nous connaissons déjà cette phrase Jacob et Israël c'est la même chose Jacob c'est le nom avant de recevoir la grâce de Dieu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약속 속으로 들어갔을 때 Israël의 이름을 주셨거든요 et puis lorsqu'il a sédi l'alliance de Dieu il est entré dans l'alliance Dieu lui a donné le nom d'Israël 근데 하나님이 꼭 Israël만 부르면 되는데 야곱과 Israël을 꼭 불러요 mais Dieu aurait très bien pu l'appeler comme Israël mais il l'appelle toujours Jacob et Israël 우리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mais nous aussi nous sommes souvent dans ce genre 우리 영적 상태가 야곱일 때가 있다니까요 parfois notre état spiritual peut-être 세상 것으로 충만해질 때가 있다니까요 comme Jacob c'est-à-dire remplir des choses du monde 또 그러다가 은혜 받으면요 Israël으로 딱 올라가요 et puis nous recevons la grâce de Dieu et nous sommes à l'état spiritual d'Israël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럴 수 있어요 et même les membres de l'Église peuvent être comme ça 아직 영적 상태가 야곱일 때가 있다니까요 notre état spiritual peut-être encore celui de Jacob 근데 하나님은 꼭 야곱 이름을 불러요 야곱과 Israël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야곱도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야곱도 붙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Israël에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 가지 기적을 통해서 출애국 가정을 그리고 그 행하신 기적들을 너희들이 보았지 않느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들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보았는 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열 가지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국 시킨 것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세중의 왕이 독수리라고 얘기합니다 독수리는요 새끼를 훈련시킬 때 완전히 훈련시키는 방법이 달라요 새끼가 어느정도 자라면요 나는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높은 데에 둥지가 있잖아요 독수리 어미가요 그걸 막 흔들어서 새를 떨어뜨려 버려요 그리고 요즘은 새끼가 날지도 못하는데 막 떨어지면서 막 몸을 훔칠 거 아닙니까? 새끼가 날지도 못하는데 새끼가 날지도 못하는데 막 떨어지면서 몸을 훔칠 거 아닙니까? 딱 업어가지고 또 높은 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날 때까지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날 때까지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할 때는요 날개로 딱 보듬어가지고요 딱 안내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 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지금 우리를 업어갖고 참 다 구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이 표현한 거예요 실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약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어떤 존재냐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람 메시지 듣지 마세요 그들은 참고만 하세요 이런 말 저런 말 하잖아요 또 여러분들 자신의 속에서 나오는 메시지도 듣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이래서 되겠는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나는 왜 늘 이 모양인가 여러분 그게 바로 사단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극한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세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셨냐 이 말입니다 신의 산에서 새 언약을 주시면서 뭘 하려고 하시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 고명을 말씀하잖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니 car toute la terre est à moi 할렐루야 강대국 애국도 내게 속하였다 même l'Egypte le pays puissant appartient à lui 할렐루야 우리가 살고 있는 프랑스도 내게 속하였다 même la France où nous sommes en train de vivre appartient à Dieu 여러분들 이 신앙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il faut vivre avec cette foi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 보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donc ne soyez pas trompés en regardant le monde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해서 2, 3, 7, 5,000 종족을 살리기를 원하신다 car Dieu voudrait sauver les 2, 3, 7, 7 nations et les 5,000 tribus à travers ses propres enfants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거예요 c'est pour ça que Dieu nous appelait comme royaume de sacrifié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은약만 잘 간직하고 그 말씀만 따라가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il suffit de garder et suivre cette alliance que je vous ai donné vous serez un royaume de sacrifié 할렐루야 여러분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parce que Dieu nous a donné ce rôle de réconciliaux 그래서 서밀 3중직의 대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c'est pour ça qu'on parle de l'ambassadeur des 3 fonctions du sommet 할렐루야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은요 빛의 자녀를 통해서 2, 3, 7 나라에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et finalement Dieu veut que la lumière soit éclairée sur les 237 nations à travers les enfants de la lumière 여러분들 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Dieu un tel projet en fait et nous sommes déjà dans cet objectif absolu de Dieu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et donc saisissez cette parole correctement et encore une fois lancez votre défi 계속 말씀 나옵니다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 우리 받읍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딱 은약으로 붙잡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충만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오 거룩한 나라로 불렀다 여러분들 꼭 이 은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왔고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요 주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에 담나야 됩니다 이 복음을 붙잡을 때 보호자의 축복이 많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함께하는 인만우에를 못 누리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한과 저주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사단이 이걸 알고 계속해서 우리를 건너는 겁니다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알렐루야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줄 모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그 고백만 해도 허감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은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생을 걸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들 조금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의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호랩산의 시간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서밍타임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잘 안되는게 정상입니다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다보면 되어지는 시간표가 와요 또 한번 얘기해볼게요 우리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아직 못 봤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매일 사진 보내줍니다 매일 동영상 보내줍니다 보면 볼수록 이뻐요 아직도 못 걷습니다 이제 한 2개월 좀 넘었거든요 얼마나 몸무림치는지 몰라요 좀 있으면 걷게 될 겁니다 1년쯤 되면 뒤집고 걷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부터 벌떡 일어나서 걷는 거는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앉는 것도 힘들어요 앉기 시작하면 기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낚에 있는 물건 다 치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을 서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균형이 안 잡혀서 계속 넘어집니다 언덴방아 계속 짓습니다 한 걸음 걸어보세요 난리 납니다 그렇다 한 발 걸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친구들한테 다 동영상 보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모든 가족들 부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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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발 걸었다는 거요 한 발 걸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 발 걸었다는 말이에요 한 발 걸었다는 말이에요 두 발 못 걸고 한 발만 걸고 그런데 넘어지는 건 안 보여요 그런 것만 보여요 두 발 걸으면 난리 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걷는 것만 보입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넘어지는 것만 보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또 넘어졌다 너는 안 된다 일어서지 마라 낙심해라 그게 사단의 소리입니다 부모들은요 잘한다 그럽니다 넘어졌는데요 넘어졌는데도 잘한다 또 해봐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상적인 부모라도 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예배에 한 번 승리하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이야 예배에 승리했다 그 다음에 또 넘어져요 그래도 하나님은 예배에 승리한 것만 보입니다 한 번 기도하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요 제사장 나라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입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거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을 꼭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은약 꼭 붙잡으세요 놓치지 마세요 이 말씀을요 이 성경 구절을요 꼭 적으세요 그래갖고 외우세요 그래갖고 반복하세요 일주일 동안 묵상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라든지 한번 체험해보세요 et regardez ce qui se passe dans votre vie 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고 또 다음 주 예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2,3,7,5천 종족 살릴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약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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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